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6월 평가원을 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 캐스트를 찍게 되었고 쌤이 준비한 건 좀 거창한 건 아니고 쌤을 포함해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 그거를 이제 까먹을만 하거든 지금 이 시점에 6평 대비 전에 한 번쯤 점검을 해보자는 취지인 거야. 초심. 맨 처음으로 가졌던 마음. 우리 PD님은 연초에 어떠한 것을 결심한 적이 있으신가요? 금연이요. 얼굴 되게 깨끗해 보여서 담배를 안 피실 줄 알았는데 금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계속 실패? 그래도 계속 해보세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마음. 그리고 쌤이 연간 커리큘럼이나 개념 강좌 OT에서도 올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요소들을 한 번 다시 준비를 해봤어. 평벼만과 구별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드디어 해야지. 우리 PD님 얘기한 게 아니야. 우리 친구들. 뭐야? 반복. 1등급을 받기 위해 열심히 했다는 것의 의미는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거.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열심히 한 거야. 엄청난 열정을 갖고 엄청난 계획을 갖고 며칠 만에 어떠한 책 한 권을 한 번을 빵 끝내버리고 폭파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지금 내신 대비하는 게 아니거든? 매일매일 꾸준히. 그냥 루틴대로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명관 진짜 열심히 해야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매일. 루틴대로 하면 그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제일 좋아. 20문제를 30분 내에 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1등급 만점에 안 나오는 이유는 어려운 문제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 시험장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본 문항 16개를 10분, 12분 내에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중킬러, 킬러를 나중에 우리는 보통 푸는데 그 어려운 중킬러, 킬러 문제를 풀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찍고 나오는 거지. 실상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1등급 1만점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수 20문제를 30분 내에 풀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본 문항 풀이를 꾸준히 해야 된다. 어려운 문제만 평소에 풀면 안 돼. 기본 문항 16개를 어려운 문제만큼 밸런스 있게, 비슷하게 풀어야 돼. 우리가 기본 문항을 풀 때는 안다, 모른다의 관점이 아니지. 그냥 암기책한다는 느낌이잖아.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개념서로, 서브노트로, 자신의 정리 노트만으로는 기본 문항 연습이 안 돼. 기본 문항을 문제 자체를 풀어야 돼. 꾸준히. 속도를 위해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나는 지금 기본 문항을 꾸준히 풀고 있는가, 많이 풀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매일매일 꾸준히 풀고 있는가, 몇 문제라도. 기본 문항을 10분, 12분 내에 기본 문항 16개를 쉴 수 없이 빠르게 푸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실제 시험장에서. 그래서 남은 시간 확보된 20여 분 정도를 갖고 중킬러, 킬러 네 문제를 유형별로 직관적인 풀이를 도입해서 정답일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야. 기능이디를 모두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지 조합도 봐가면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험장에서는 맞추는 게 중요한 거야. 평소에 공부할 때는 맞추는 것보다는 그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논리를 점검하는 게 중요한 거고. 시작점이 다르게 1등급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도 다르다. 조만간에 우리가 6월 평가를 봐. 그럼 6월 평가를 봤을 때 1등급이 나온 친구도 있겠지만 아직도 1등급이 나오지 않는 친구도 있을 거야. 1등급이 나오지 않는 친구들 중에 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1등급이 아직 안 나오지? 열심히 했다고 1등급이 나오면 다 1등급이 나와야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지.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열심히,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다? 그것으로 1등급?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다? 2개월 동안 열심히 했다?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1등급이 만들어지기 위한 어떤 충분 조건이 또는 필요 조건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자기의 어떤 현재 단계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러므로 그걸 점검하려고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봤을 때 자기가 아직 1등급이 안 나왔어. 속상해하지 마. 아, 나는 아직 1등급이 아니구나라고 그냥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라고 전형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삼아야지 6월 평가원이 끝은 아니잖아. 받아들여야 된다고. 아,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아, 그럼 종철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나는 좀 더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되는구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이제 5월 달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6월 평가원 보기 전에 개념 복습을 해야 돼. 개념 복습은 가장 좋은 게 강의를 이용하는 거야. 자기가 정리한 걸 또는 서브노트를 개념서를 보는 것도 개념 복습에 도움이 되는데 그게 지속성이 좀 떨어져. 지루하거든. 집중이 잘 안 돼. 그거보다는 강의를 틀어놓고 살짝 적당한 배속으로 너무 느리다 싶으면 이제 배속을 좀 높여서 보라는 거야. 적당한 배속으로 해서 강의를 쭉 봐. 그냥 틈틈이. 그게 훨씬 요약적으로 빨배 들어오거든. 근데 쌤 강좌를 예를 들면 철철 개념을 듣기에는 너무 볼륨이 크다고 생각이 들면 그걸로 자세하게 그냥 배속을 높여서 들어도 되고 아니면 쌤이 이제 5월 3일부터 촬영을 시작할 거야.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 강좌. 기본 개념 10강으로 끝낼 거고 그리고 킬로로직도트 쌤이 다시 한 번 압축적으로 촬영을 할 거야. 그래서 대략 20강 내외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철철 개념의 압축반으로 스피드 개념 속전속결을 촬영할 거니까 쌤이 5월 3일부터 촬영을 시작할 건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같은 속도로 한 3주에 걸쳐서 쌤이 촬영할 거고 20평전을 완강을 할 거야. 그걸로 속전속결 강좌로서 개념 연습을 해도 돼. 알겠지? 쌤이 추천 사항이니까 참고만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복습 및 회독을 해야 되는데 기출문제 복습 및 회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MDGC를 갖고 있다면 그걸로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했다란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야. MDGC로 1회독을 했다면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평가원 사이트에서 출력을 받아. 실제 원본 시험지로 출력을 받아서 원본 시험지로 여러분들이 매일 한 회씩 풀어보는 거야. 원본 시험지로 시간을 재고. 알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아직 MDGC 전체적으로 풀어보질 않았다면 그냥 해야 돼. 진도 나가는 대로. 뭐 6평 직전이라고 해서 새롭게 뭔가를 다시 뭔가를 셉기 시작하는 건 좀 아닌 거거든. 흐름 속에서 그냥 점검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직 MDGC 기출문제집을 끝내지 못했다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6평전까지 MDGC를 끝내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만약에 MDGC를 끝낸 친구라면 1회독을 한 친구라면 사이트에서 시험지 과거 3개년에 기출 시험지 뭐 6평, 9평, 수능부터 해서 실제 원본 시험지를 출력해서 30분 내 시간 재건 풀어보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은 MDGC 강의를 통해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고 그 다음에 EBS 수특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기억하거나 풀어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특이자료 지엽 선지를 점검하는 거야. 요건 샘이 5월 중에 올려줄 거야. 표로 딱 짜갖고 예를 들어서 특이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리는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92쪽 8번 문제는 시상하부 온도와 피부 온도 관련 특이한 자료거든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실제 시험장에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 당황하니까. 그리고 152쪽 15번 문제는 문제 유형 자체도 특이하고 나눠도 있는 문항인데 기존의 기출 문제의 경우에는 다인자는 관여하는 유전자가 모두 상에 있었어. 요번 수특에는 다인자 유전에 관여하는 유전자 중에 일부가 성에 있는 걸 냈어. 특이 특이한 거잖아. 이런 게 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스타일 온 스타일로. 그리고 156쪽에 2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개념적으로는 작년에 추가된 핵심종이라는 것이 아직 기출에 나와 있지 않거든. 근데 이 핵심종을 판단하는 문제가 나왔어. 올해 수특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점검을 하시고 올려줄 거야. 작업해서. 실전모의고사 훈련을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으면 가장 금상첨화한 거야. 실전모의고사는 매일 들어서 여러 강사들의 사설모의고사를 이용하는 거지. 기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설모의고사를 구입을 해가지고 시간 내에 풀어보는 거야. 사설은 보통 실제 기출보다는 약간 어렵거든. 그거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돼. 그리고 사설모의고사를 풀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처음에 풀 때 실제 시간을 재고 30분 딱 풀어보는데 실제 시험처럼 풀어봐야 돼. 기본 문항 16개를 내가 10분, 12분 내에 풀어보려고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의 속도감으로 풀면 아, 기본 문항 16개를 10분, 12분 내에 풀 수 있는가. 이런 느낌이 올 거야. 그리고 이제 핵심 문항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문제풀 시작점 잡고 직관적 풀이를 해보는 거지. 실제 시험장처럼. 그리고 이제 내가 방금 전에 풀었던 걸 채점하고 다시 한 번 바로 풀어야 돼. 바로 이 모의고사를 내가 풀었던 걸 중에서 천천히 문제들을 틀린 거 위주로 해서 또는 어려웠던 거 위주로 해서 천천히 생각해보면서 정석적 풀이로 쭉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다음번에 복습할 때 아, 이건 내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문제나 선지나 표현 같은 거를 체크해서 복습노트에 정리를 해두는 거지. 오케이? 만약에 샘 철철실모 시즌 1을 활용한다면 거기는 복습노트를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샘이 요건 6평 대비로 준비한 건 여기까지야. PD님 지금 몇 분 정도 촬영했죠? 11분? 너무 길다. 딱 5분이면 좋은데.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요번 6월 평가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능대방 6월 평가원 화이팅! 수능대방 6월 평가원 수능대방 6월 평가원